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내신완성 400제 생명과학 1입니다. 강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2를 위한 내신완성 400제. 먼저 이거는 내신과학인데요. 생명과학 1. 고2가 이제 주로 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1을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죠. 고2. 1분제 고등학교에서는 고1도 생명과학 1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서 고1도 같이 집어넣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고2를 위한. 그리고 내신완성 400제 문제풀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 강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내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는 방법이 수시와 정시 두 개 있는 거 알죠? 뭘 많이 뽑을까요? 수시를 많이 뽑아요. 약간 더 수시를 더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에서는 수시는 내신으로만 간다고. 대부분 다. 정시는 수능으로 가지만. 자 근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정시가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져. 수능으로만 가는 정시가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지고 있어. 왜 그럴까? 재수생들이 늘어나서 그래. 매년 재수생들이 많아져요. 근데 재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3수, 4수 직장인들까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의대 열풍 때문에. 의치, 한약수 들어봤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해가지고. 이 메디컬 계열 이 열풍 때문에 대학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가 들어오는 친구들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재수, 3수 이런 분들을 다 묶어서 N수라고 하거든요. 재수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수능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정시가 수능 공부를 많이 한 N수생들이 대거 유입이 돼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요. 그래서 정시로 좋은 대학 가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매년. 그런데 수시는 내신으로 대부분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로 고3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재수하는 N수생들은 자기 내신 성적은 벌써 결정되어 있다고. 그건 못 바꿔요. 근데 수능 성적은 다시 보면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에 올인하는 거야. 1년 내내, 2년 내내. 알겠어? 근데 이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1이나 고2나 고3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바꿀 수가 있잖아.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그래서 독일한 레벨의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정시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수시로 가는 건 그나마 할 만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거고요. 물론 내신은 어려운 거 알아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고1, 고2, 고3 8번 봐야 되는 이 시험이라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높은 내신 성적 이거 받아 놓잖아. 진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프리패스가 됩니다. 진짜. 그냥 딱 성적표만 보여주면 어? 어서 오세요. 대박입니다. 요즘에는. 이유는 뭐야? 정시가 N생마라에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생명과학 1 내신완성 400제는 좀 더 내가 신경을 쓰고 있고 일찍 당겼습니다. 전에는 이거를 내가 3월 초에 2월 말이나 막 이때 오픈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이거 1월 초에 내가 오픈하고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신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지? 정말 내신 성적만 좋으면 내신 성적 1점대 나왔다. 정말 여러분들이 웬만한 대학 다 갈 수 있다니까. 아주 최고 높은 그런 몇 개. 의대 뭐 이런 대표 높은 짱입니다. 자, 내신완성 400제 강의 내용 소개합니다. 자, 전달원 내신 대비 문제풀이 전문 강의이고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고3이나 N생은 뭐 이거 관련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생명과학원에 8종 교과서가 있거든요. 이거 쭉 다시 한번 검토했고요. 물론 섬계화 안에서 8종 교과서 내용은 싹 다 훑어냅니다. 이거의 선행 강의가 섬계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경향을 검토해보고 이 교과서에 또 서술식이나 단답식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분석하고 결정적으로 전국 고등학교 내신 생명과학원 기출 문제들을 쫙 분석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전부 다 홈페이지 올라가 있어요. 쫙 그걸 분석해가지고 내신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400문제를 선별하고 변형을 했습니다. 학교 문제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또 여러 학교들을 쭉 보면은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아요. 그거 위주로 400문제를 추려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섬계화 문제들과 조금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내신틱한 문제들이 있다고. 그거 위주로 선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형태는 단원별로 갑니다. 왜?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이 전부 다 단원별로 순차적으로 잘라서 가는 거니까. 또 매 단원의 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해놨습니다. 객관식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단답형, 서술력. 이걸 400제를 해가지고 풀이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자, 전년도 거에 비해서 올해 거 쪽 전국 고등학교 내신 기출을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몇 년 평가한 기출 문제들이 수능 문제들이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내신 문제들도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을 일부, 많이는 아닙니다. 그럼 부담되니까 추가를 좀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 강의 내용을 할 거고 내신 대비 커리큘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입니다. 가장 메인 강의는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입니다. 이건 수능용 뿐만 아니라 내신용으로 최고 중요한 강의예요. 그리고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 심화 강의입니다. 고난도 추론용 풀기 위한 스킬 강의예요. 물론 일부 고등학교는 상위가 필요한 학교가 필요한 학교들도 있어. 과학구라든지 전국 자사구라든지 아니면 과학중점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이게 좀 필요해서 그런 학생들은 내가 선별적으로 이거 필요하면 들어라 그런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 상크스는 이제 수능용 타겟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섬기안을 먼저 선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신용으로도 짱입니다. 모든 교과 내용 총정리해주고 평가원 기출문제들 대부분 내신 문제들도 평가원 기출문제들 많이 녹여내거든요. 이거를 싹 다 풀어주는 문제고 분량은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완성 400제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지. 내신완성 400제는 문제풀이만 합니다. 내신 문제풀이 전문 강좌고 전범위 1학기 2학기 이건 좀 이따 내가 얘기해줄 텐데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듣고 여기에 평가원 기출문제도 있다고 그런데 이 평가원 기출문제와는 다를리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들 또 있다고 반복 한 번 더 해주고 완전히 내신 틱한 문제들도 여기서 더 한 번 잡아주고 그래서 내신 진짜 전교 1등 반에서 1등 1등급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강의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소개하려고 해요. One more time. 섬기안 듣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리고 나중에 벼락치기 특강도 있습니다. 중간기말 이런데 직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초단기 개념 총정리할 수 있는 아주 짤막한 강의.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고 지금 이런 포지션에 있는 강의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년도에는 섬기안을 먼저 12월 달에 오픈하고 내신 완성사 백질은 겨울방학 내내 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초에 오픈해서 그때 들어라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내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어. 그래서 섬기안 12월 달 개강. 12월 초에서요. 이건 1월 초에 개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되는 그 위치에 있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강의 형식은 20시간 분량 정도 됩니다. 한 20에서 25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내가 찍어봐야 알 것 같아요. 분량은 많지 않아. 스튜디오. 지금처럼 카메라 보면서 학생들, 온라인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만 강의를 합니다. 자, 개강은 1월 3일 날 아마 이때부터 본강이 올라갈 거야.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올라가긴 하지만 자, 1월 3일 날 본강에서 순차적으로 쭉 5주 완성으로 다 내가 찍어 올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멈칫했던 그런 내용인데 내신 완성사 백질 전범위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범위를 겨울에 다 듣는다고 해도 까먹을 수 있잖아. 특히 문제풀인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겨울에 전범위를 들어도 좋지만 겨울에 1학기용만 들어도 돼. 여름에 2학기용 듣고 아니면 학기 중에 1학기용 9월 달에 2학기용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이거를 나눴습니다. 전범위 강의도 있고 통강의 잘라가지고 1학기용 강의도 동시에 오픈되고 2학기용은 여름에 내가 오픈을 할 겁니다. 미리 다 찍어놓긴 하지만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 자, 수강 대상 및 수강 방법은 대충 느낌이 오죠. 고2나 고1 학생치로 고2야 내신 만점을 원하는 학생. 생명과 권 수능 문제가 너무나 어렵지 내신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신 만점을 원한다 그러면 섬기안 듣고 섬기안에 문제풀이 다 하시고 기출문제들, 평가문제들 그리고 내신 400제로 문제표 한 번 더 해주시고 물론 학교 선생님 수업 꼭 들어야 된다. 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는 가르치고 문제 출지하고 최저까지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독특한 그런 스타일들이 있다고 한 10년 전, 15년 전 문제인데 내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약간 넘나드는 독특한 생투 내용도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리고 너무 지엽적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십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가르친 거를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선생님의 섬기안이나 내신 한성 400제만 100% 하지 말고 일부는 학교 선생님 일부가 아니죠. 그게 기본이죠. 먼저 수업 꼭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한 거 야, 우리 학교는 수능특강 EBS 교재에서 주로 낼 거야. 그러면 그거 공부하셔야 된다고. 우리 학교는 내가 프린트 나눠주는 거 있지 여기서 낼 거야. 그러면 그거 공부하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신 한성 400제 이것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내신 만점을 원하는 학생들이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다양한 유형 아까 말한 것처럼 섬기안에 평가한 귀춤제가 있어. 그거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내신 문제를 추가로 섬기안 이외에 추가로 풀어보고 싶어하는 학생. 선생님, 그럼 수능용은 추가 문제들이 있나요? 어마무시하게 많아. 아까 말한 상크스나 모의고사 엄청 많아. 그거는 나중에 고3 때 여러분들이 수능 선택하면 하고 지금은 내신에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요게 섬기안 이후에 내신 프로그램 문제풀이 강의야. 추가로 문제풀자 이거지. 만점. 자, 수강 방법은 섬기안과 같은 개념 강의 학습과 병행해가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섬기안을 1단원 끝났어. 그러면 같이 1단원 내신 400제 해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섬기안 내가 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섬기안이 내신용으로 듣는 고2학생들은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뭐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절반 잘라서 겨울에 1학기만 들어도 돼 그랬거든. 여름에 2학기. 2학기는 여름에 들어도 돼 그랬어.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겨울에 섬기안 절반만 듣는다. 그러면 그것과 병행해서 내신 400제도 겨울동안 들어주시면 되고. 2학기용 섬기안을 여름에 듣겠다. 그러면 여름에 내신완성 400제도 병행해서 들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개념학습과 함께 섬기안과 함께 단원별로 따라가도 되고. 또는 섬기안을 다 왕강하고 난 다음에 완료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신 400제만 집중해서 들어도 됩니다. 이때 뭐 학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들어도 돼요. 3월달에. 알겠지? 2학기용이다 그러면 9월달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또 하나 이거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내 해설강의만 듣는다고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먼저 스스로 문제풀이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정답이 있으니까 최척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해설강의를 수강하는 걸 추천합니다. 내신완성 400제 중 특히 어려운 문제나 중요한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위주로 선별 수강해도 되고요.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설강의는 선별적으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교재 이거입니다. 내가 보여준 것처럼. 자 220페이지 분량이고 자 기출분석에서 만들어놓은 거고 400제 수록했다. 자 모든 요 다른마다 개념 파트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 파트를 내가 해설을 해주는 거야. 객관식 문제들도 있고 단답형과 서술형도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문보다 문제 진짜 좋아요. 전국 고교 기추를 분석해가지고 쭉 모아 놓은 거야. 알겠지? 자 이 정도로 해서 내신 완성 400제 강의입니다.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